손으로 막 나올 것 같은데 노래 듣지 마시고 저희 다리를 보고 있다가 누가 나오는 것 같다 싶으면 각자 하려는 것 같으면 더욱더 즐거운 고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겠죠? 아, 좋아요. 이 앞에 분만 도와주시고요. 저 뒤에서 도와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길 비심도 다 모르겠네요. 아, 선생님들이 다 뒤에 계시죠. 네, 알았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 부분, 커피 광고 하면 무조건 나오는데 거의 자라잘만 한 것인데요. 노래 딱 들어오시면 아시는 거예요. 근데 무슨 놀이 딱 하나 더 중요하지 않나요? 놀랍게도 이 곡은 5명의 멤버들이 한 번 차로 찾기 먹어요. 그리고 짧게 놀으면 뒤에 나옵니다. 한 번 빨리 마시고 노래도 듣지 마시고 어딜 하라고요? 다리... 거기다가 누군가 나오는 것 같으면 멤버 별력을 통증이 불가능하거든요. 여러분, 이 곡은 도전이 잘 오면 이를 수 있는 한 번 역시 경고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, 자바자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 아멘 아멘